알아두면 쓸데 있는 JRPG의 근본 드래곤캐스트 로토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드래곤캐스트 1편, 2편, 3편 요 3개를 묶어가지고 로토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요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제가 경고를 드릴게요. 솔직히 이게 35년이 넘은 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리메이크가 돼서 나오기도 하니까 잠시 대피하실 분들은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곤캐스트 시리즈를 플레이를 해보셨나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게임 시리즈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또 파이널 판타지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로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쩐 일인지 파이널 판타지가 인기가 더 많잖아. 이 드래곤캐스트 시리즈가 누적 판매량이 8,100만 장이래요. 일본의 국민 RPG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 게임 역사에 드래곤캐스트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시리즈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임팩트가 있죠. 요 게임 시리즈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해명인데 시나리오와 게임 디자인을 맡은 호리유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도리아마키라. 누구냐? 다 아시죠? 드래곤볼을 그린. 그래가지고 요거 그림만 딱 봐도 드래곤볼 캐릭터들하고 느낌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얘는 트랭크스 아니야. 현재 전투가 재미있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준 저한테는 그런 게임이었고 대사량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대치있고 재미있고 약간 개그도 섞여있고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주인공이 아무 말도 안해요. 주인공이 아무 말도 안하는 게임들이 대표적인 게 드래곤캐스트. 대부분 상대방들의 답변만 볼 수 있지. 그런 게임도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젤다의 전설 보면 링크가 말 한마디도 안하잖아요. 과목한 주인공이라는 특징을 가진 게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건데 아무래도 주인공이 말을 하는 게임을 저는 할 때는 약간 다른 사람의 모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파이널 판타지는 주인공도 말 다 하잖아. 그런 게임들은 좀 더 서사를 풀어나가는데 약간 좀 더 자유도가 높죠. 아무래도 표현하기도 쉽고. 근데 조금 남의 모험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드래곤캐스트 시리즈에서는 과목한 주인공이라는 약간 일인칭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드래곤캐스트 1편 1986년도에 나왔어요. 드래곤캐스트 1편은 그야말로 최초의 JRPG입니다. JRPG라는 게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 TRPG가 있었죠.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주사위를 굴려가면서 역할극을 하는 그런 TRPG가 있었고. TRPG를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그런 게임들이 있었어요. 울티마, 위저들이 이런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을 좀 단순화해가지고 그 JRPG로 만든 거예요. 주인공이 선택하는 대사의 선택지나 뭔가 할 수 있는 자유도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캐릭터성을 진짜 좀 강하게 진행하는 것도 일직선에 가깝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캐주얼한 CRPG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냐면은 드래곤캐스트 1편 해보셨나요? 드래곤캐스트 1편 해보면은 진짜 어려워. 인내심에 한계가 와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는 쉬운 난이도였어요. 뭐에 비해서 요 당시에 나왔던 CRPG 울티마, 위저들이 이런 게임들은 뭐 하나 선택하나 잘못하면은 뭐 진행 불가 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일이었고 엄청 하여튼 어려웠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웠는데 드래곤캐스트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벨업만 진짜 인내심 가지고 쭉 하면은 엔딩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돼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지금 던전앤드래곤 그 룰부 그 겉표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커버 디자인 자체가 애초에 이거를 오마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 처음 나온 그 JRPG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대요. 일본의 RPG는 드래곤캐스트를 능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드래곤캐스트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게 지금도 드래곤캐스트하고 거의 유사해요. 많은 JRPG들이 요새는 그래도 되게 다양한 변화를 많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영향을 많이 줬죠. 이거 보면은 이게 지금 드래곤캐스트 1편이거든요. 페미컴판 스크린샷인데 이게 울티마예요. 울티마 보시면은 주인공이 이렇게 딱 나오고 맵에서 주인공이 명령어를 입력한단 말이야. 남쪽으로 이동 남쪽으로 이동 남쪽으로 이동 북쪽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에서 요거를 따와가지고 필드맵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저드리가 또 전투가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적이 이렇게 딱 나오고 명령어들이 쭉 나오는 거야. 공격한다 피한다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나왔는데 요거를 또 전투에 따와가지고 요렇게 두 가지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근데 이게 데이트를 친 거죠. 이게 데이트를 친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하고는 싶었는데 너무 어려웠던 거지. 둘을 합치고 개선시킨 것도 있지만 패주얼하게 만든 거지. 패주얼하게. 이 또 재밌는 게 이게 이제 나중에 흐르고 흘러가지고 이 CRPG가 이제 발더스 게이트 3같이 지금 유명하게 지금 데이트를 치고 있는 게임으로 이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죠. 근데 이 드래곤 퀘스트가 원이 웃기는 게 되게 스토리도 단순해요. 용사가 돼서 마왕을 무찌르는 아주 단순한 스토리인데 이게 첫 번째 작품이다 보니까 1대1 전투예요. 파티 개념이 없어. 파티 개념이 없고 주인공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모험을 해가지고 모험을 하다가 적을 만나면 적도 항상 한 명만 나와. 맨 처음에 나오는 몹이 이 슬라임이에요. 이 득회 시리즈에서는 슬라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 이 슬라임하고 1대1 다이다이를 뜨다가 마지막에 최종 보스가 가면은 그냥 최종 보스하고 1대1 다이 나이 뜨는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이 드래곤 퀘스트 원이었습니다. 지금 하기에는 솔직히 좀 너무 힘들어. 그래도 그 페미컴판 말고 슈퍼 페미컴판이라든지 스위치판이라든지 모바일판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래도 스피드가 좀 빨라졌는데 이게 진짜 오리지널 페미컴판은 너무 느려.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해서 제가 페미컴판으로 엔딩 보려고 애를 쓰다가 포기를 했던 그런 게임이긴 합니다. 나중에 뭐 슈퍼 페미컴판으로 엔딩 보긴 했죠. 스위치판으로도 하고 1987년도에 이어가지고 드래곤 퀘스트 2 악령의 신들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이게 북미판하고 진짜 그 1판하고 그림 차이 보세요. 이게 일본 쪽에는 이 도리아마 아키라가 그려가지고 이게 뭔가 좀 소년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드래곤볼이 많이 떠오르죠. 뭔가 피콜로 대마왕과 소노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북미 쪽은 똑같은 그래픽으로 이거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거는 달랐던 거야. 일본 쪽에서는 드래곤 퀘스트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 북미 쪽에서는 드래곤 퀘스트라는 이름의 그 IP가 이미 상품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드래곤 워리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 이거 겉표지를 보면은 완전 뭐 D&D 풍이죠. 딱히 CRPG, JRPG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북미 사람들은. 어쨌든 이 드래곤 퀘스트 1의 100년 뒤에 이야기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1편의 주인공이 자손을 나와가지고 이 자손들이 왕국을 세 개를 세우거든. 그 왕국이 이제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왕이 또 나와가지고 이 1편의 자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마왕을 무찌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JRPG의 이제 파티 개념이 등장했다. 마법사, 그 다음에 뭐 전사, 그 다음에 뭐 클레릭 이런 식으로 이 3명이 아마 역할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고 1편에 비해서 지도도 6배나 커지고 근데 진짜... 아 이거 어디갔어? 진짜로 너무 어려워.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 해보면은 진짜 레벨로가다를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뭔가 스케일이 진짜 커지고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모험하고 이런 게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드래곤 퀘스트 1 때까지도 뭐 사람들이 어? 이러긴 했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드래곤 퀘스트가 완전히 이 진짜 큰 게임으로 사람들 마음에 각인되게 됐죠. 이 이미지 보면은 닥터 슬럼프 느낌 있죠? 닥터 슬럼프, 뭐 드래곤볼 뭐 다 똑같아. 어렸을 때 드래곤볼은 닥터 슬럼프고 컸을 때는 또 그게 또 뭐 드래곤 퀘스트고 뭐 딱 그래. 자, 그 다음 게임은 진짜 이 시리즈에 정말 진짜 핵을 긋는 게임입니다. 이게 보면은 1년 간격으로 나왔어요. 1986년, 1987년, 1988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드래곤 퀘스트를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드래곤 퀘스트 3의 부재는 그리고 전설러입니다. 뭐 그 그림은 여전히 도리아마 아키라의 드래곤볼 같은데 이 주인공이 되게 인상 깊은 주인공이죠. 북미 쪽은 여전히 뭔가 던전 드래곤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 드래곤 퀘스트 3가 출시가 됐을 때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1988년도에 지금 이 흑백 그 사진 시절이야. 지금 이게 뭐냐면은 드래곤 퀘스트 3를 살라고 줄 서 있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뉴스에 이게 보도가 되고 이게 사회 현상이 됐는데 왜 그랬냐면은 옛날에 어린이들이 게임 사려고 용산 가면은 거기에서 막 삥 뜯는 사람들 있고 그랬잖아요. 돈도 뺐고 막. 이때 워낙에 득회를 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진짜 어린 애들이 드래곤 퀘스트 사갖고 나오는 거 삥 뜯는 애들도 있었고 막 암튼 엄청 분쟁이 많았대. 엄청나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드래곤 퀘스트 3를 사다 놓고 잠도 안 잤고 시금을 전폐하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막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이 당시 이런 분위기 자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해요. 아 그때 드래곤 퀘스트 그랬었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도 이 드래곤 퀘스트 3를 정말 좋아해요. 드래곤 퀘스트 3는 여러 번 엔딩을 봤었고 이 드래곤 퀘스트 3가 왜 드래곤 퀘스트 1하고 2하고 다르냐면 드래곤 퀘스트 1에서는 주인공이 한 명 나오고 그냥 한 명 플레이하는 거잖아. 드래곤 퀘스트 2에서는 그 자손 3명이라고 하면서 3명 캐릭터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직업 같은 것도 다 정해져 있고 그냥 플레이하는 거거든요. 근데 드래곤 퀘스트 3는 달라. 어떻게 보면은 TRPG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주인공 한 명은 그래도 용자라고 돼 있어가지고 좀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캐릭터들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무투가, 마법사, 승려, 상인 이름도 정할 수 있고 성별도 정할 수 있고 처음에 스탯도 찍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 너무 신선한 거예요. 이게 캐릭터를 만든다는 게. 그래가지고 캐릭터를 이름을 친구들 이름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파티를 짜는 거야. 저는 보통 무투가를 좋아했고 무투가하고 그 다음에 전사 그 다음에 승려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게 드래곤 퀘스트 1 같은 경우도 그렇고 2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좀 아무래도 이제 시리즈 초창기 게임이다 보니까 밸런스가 좀 좋지 않았는데 드래곤 퀘스트 3는 노가다를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뭔가 볼묘하게 그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처음으로 이게 와 레벨업하면서 뭔가 캐릭터 정비 맞추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강해지는 파티 이거를 만들어가면서 나만의 파티 나만의 모험 막 이런 느낌을 진짜 처음으로 느꼈던 게 이 드래곤 퀘스트 3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3 그리고 전설로가 진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았을까 이제 딱 하는데 이 월드라고 나온 게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세계 지도를 좀 본따서 만든 것 같죠. 여기가 한국이잖아. 여기가 왠지 한국이랑 일본인 것 같고 이쪽이 이제 북미 나 있는 곳 여기가 이제 낙스빌이 좀 되는 것 같고 세계를 그 닮은 월드맵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드래곤 퀘스트 2가 1에서 2로 갈 때 세계 월드맵이 6배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와 진짜 2보다도 아득히 뛰어넘는 그 넓이를 가진 맵인 거야. 지금부터 스포입니다. 진짜 스포가 중요하신 분들은 잠시 한 5분 있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3가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오고 이게 엄청나게 큰 지도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미 2를 아득히 뛰어넘고 이 당시에 최종 보스로 나왔던 보스가 바로 이 캐릭터였습니다. 바라모스라는 캐릭터인데 이게 이제 마왕이고 이 마왕을 무찌르면 된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공략집에 공략집에 최종 보스로 나왔던 것도 이 바라모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드래곤 퀘스트 정말 재밌다라고 플레이를 막 하면서 하지만 드래곤 퀘스트 1하고 2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고 이 보스 그냥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달랐지. 왜냐면은 캐릭터도 내가 만들어서 플레이하고 세상도 그 전에 나왔던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다뤄 완전히 새로운 세계 맵이니까. 근데 이거를 딱 잡았는데 이 보스가 페이크 최종 보스였던 거지. 갑자기 이 보스를 최종 보스를 잡고 나서 갑자기 얘가 흑막이 사실 이 바라모스가 아니라 조마였다라고 드래곤 퀘스트 3에서 나오면서 지하세계로 갑자기 주인공이 갑니다. 그리고 지하세계로 딱 갔더니 여기가 뭐였냐? 드래곤 퀘스트 1과 2의 배경이 새로 시작된다는 거지. 드래곤 퀘스트 1과 2의 배경이었던 RF 갈드가 딱 나오면서 세상에 여기가 3분의 1이었다. 이 첫 번째 그 2의 스케일에 아드킥이 뛰어넘는 이 세계 지도가 3분의 1밖에 안 됐었어. 그리고 이 이후의 분량이 3분의 2였던 거야.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처럼 온라인이 없었어. 그리고 아무도 몰라. 공략집이나 그 거기도 이거를 다 말았대.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뒤에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아무도 모르고 각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던 거야. 이걸 플레이를 하면서. 나도 심지어 몰랐어요. 알아? 공략집을 보면서 플레이하면서 알았지만 그냥 플레이를 하면서 뭐야?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RF 갈드로 딱 나오면서 갑자기 음악이 드래곤캐스트 1에 2에 나왔던 그 필드맵이 음악이 딱 나오는 거야. 호름이 쫙 돋으면서 아니 이게 뭐야? 그리고 이 조마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 주인공 내가 드래곤캐스트 3에서 플레이했던 내 주인공 내가 이름 붙여서 플레이했던 주인공이 칭호를 봤는데 그 칭호가 로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설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가 플레이했던 드래곤캐스트 3의 이 주인공이 바로 로토였던 거야. 그리고 이게 드래곤캐스트 1으로 2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드래곤캐스트 1에서는 스토리가 이거였거든. 용사 로토의 후손인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 용왕을 때려잡는 스토리였고 드래곤캐스트 1의 자손들이 드래곤캐스트 3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드래곤캐스트 1하고 2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래곤캐스트 3가 드래곤캐스트 1과 2의 프리컬이었고 심지어 드래곤캐스트 1하고 2에서 그렇게 그렇게 나오던 그 전설의 용사 로토였던 거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이게 이거를 이거를 근데 지금 35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스포라고 할 수 있나? 스포긴 스포잖아.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드래곤캐스트를 1과 2과 3를 다 해봐야 되냐고 다 해보면 좋아. 사실 왜냐하면 드래곤캐스트 1을 하고 2를 하고 3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 정보를 모르고 1, 2, 3를 차례대로 하면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실 그 전에 다 아마 알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너무나 이게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뽕 차오르는 그런 구성이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로토의 뽕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드래곤캐스트 3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여담인데 드래곤캐스트 열전 로토의 문장이라는 만화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로토의 문장이라고 하잖아. 로토, 로토, 로토 하잖아요. 이 세 개가 로토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이 드래곤캐스트 로토의 문장이 또 이 드래곤캐스트 3 이후의 이야기거든. 그래가지고 이 스토리가 또 재밌어. 이게 드래곤캐스트 3 이후에 로토가 사용했던 이 장비 그게 바로 이 로토의 검 로토의 갑옷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거를 마왕이 로토의 장비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약간 이프 뭐 이런 스토리인데 그거를 해가지고 요런 만화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20몇 권짜리 만화책인데 드래곤캐스트 1, 2, 3를 하고선 이거를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재밌거든. 왜냐면은 세계관이 다 나와요. 이 게임에 나오는 RF갈드 로마니아 조마 용화 호이미 슬라임 로토의 검까지 다 나온단 말이야. 이 로토의 검의 그 재료 오리콘 할튼가 뭐 그거 있어요. 로토의 검을 뭐 뭐 아무튼 하여튼 또 기가 막히게 재밌거든. 로토의 문장이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만한 이게 사실상 근데 드래곤캐스트 1부터 3를 한글로 즐기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편한 방법은 스위치판입니다. 모바일판을 기준으로 이식을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한글이고 이거 패키지로 사면 비싸거든요. 근데 다운로드로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할인할 때 뭐 3천원 뭐 2천원 뭐 이래. 천원 단위에요. 카일님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천원 단위로 플레이 이걸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거 패키지로 사서 가지고 있고 뭐 1인가 2는 또 디엘로도 사서 가지고 있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싸게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뭐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옛날 게임인거 감안하고 편하게 한글로 즐기기 위해서는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플레이 해보실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드래곤캐스트 1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타임 10시간도 안 돼요. 한 6-7시간이면 엔딩 보니까 한번 그냥 캐주얼하게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게임보이 컬러에 드래곤캐스트 1 앤 2 이 게임이 있는데 요게 한글 패치가 있습니다. 요거 되게 굉장히 퀄리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그 드래곤캐스트 1 앤 2가 이게 또 슈퍼패미컴 판을 기준으로 어 그걸 이식을 해봤고 게임보이 컬러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래곤캐스트 3도 게임보이 컬러판이 평이 진짜 좋고 스위치판보다도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게임보이 컬러판이 왜냐면은 진짜 웃기는 게 이 스위치판은 진짜 지금 캐신 나름 캐신 게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게임기인데도 몬스터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몬스터가 그림이야. 근데 이 게임보이 컬러판은 몬스터가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 드래곤캐스트 3 한글 패치 입힌 게임보이 컬러판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드래곤캐스트 1편부터 2편부터 3편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당연인가 2D HD 버전의 드래곤캐스트 3가 티저가 나온 다음에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1인칭도 아니더라고요. 3인칭으로 이렇게 주인공들이 이렇게 금을 지고 보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모션도 들어가고 엄청 화려하게 게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엄청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저도 드래곤캐스트 3가 리메이크 돼서 나오면 다시 한번 플레이해볼 생각이니까 또 방송에서도 같이 플레이해봐도 재밌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 컨텐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게임학 개론이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한 건 끝입니다.